아, 9% 배터리. 배터리 어떻게 빼지, 이거? 잠깐만, 어디야? 야, 여기라고 알려주는데, 뭐야? 어디, 뭐? 뭐야, 배터리 찾은 고양이들만 잔뜩이. 밥 먹으러 나왔어요. 점심 먹어야죠. 광핀 투슈관이에요. 도서관 투파. 되게 느낌있죠? 커피 슈기. 아, 얘도 맛있게 헹시긴 했다. 이거 어떻게? 아, 이거는 터키라서 먹는걸로. 여기 맥주바도 조금 느껴있어요. 아, 두부에다가, 팥에다가 맛을 또 다는 거 봐봐요. 이렇게 다시네. 안녕하세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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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50块. 오, 마장면. 마장면.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분위기 있어요. 나름에. 음식 나왔고요. 마장면. Arms. 퓨팅. 아, 치신. 응. 이것은 침팡. 심판. 면, 수, 육수 이렇게 나오는 국물 같애요. 침팡만 좀 먹어야겠어요. 아.. 국물 좋아 아 맛있어요 맛있긴 맛있는데 이게 무슨 맛이지? 맛은 있어요 근데 이 버섯을 씹는 게 더 맛있어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에 아 어 아 콩나물 전혀 안나와 뭔가 좋아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 먹지? 이 안에 콩나물 습주가 진짜 맛있어요 얘는 밥이 있었으면 진짜 좋대 그냥 살짝 소고기 먹으려고 하는데 진한 생김 이런 맛이 마쥐앙님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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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이 냉동실이 있잖아 최고와 서비스인가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이거 안되겠어 이거 너무 맛있게 생겼죠? 이번엔 사 먹고 가야겠어 귀여운이도 하나 있네 귀여운이도 하나 있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있어 가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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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뭐 저게 뭐지? 내게 내게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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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해 잘 못해 디디 디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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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 제발, 제발 살아나자. 제발, 제발. 오늘은 저는 느끼하지 않은 것 좀 먹고 싶은데 음식 찾기가 힘들어요. 제발, 제발,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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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너무 늦게 해서 초밥 좀 먹어야겠어요. 계속 늦게 한 번만 먹어가지고. 속이 조금 느끼는데. 다시 하면 그릇so,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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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렇게 하면 Since then,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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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한 포장에 가있어 갑시다 쇼쇼 쇼쇼 아잇 여기 가성비 최강 만원이면 이거 두개 먹을 수 있어요 여기는 맥주를 안파니까 맥주 하나 사서 쇼쇼